사콜라티비 초기 제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이 천공병만 여러분들이 잘 막아도 복수화 농사는 절반 이상을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수화에서 골치 아픈 병해충을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천공병, 다음이 복숭아 순나방, 다음이 깍지벌레, 노린제, 흰가루병, 세균성 수집병, 일반 수집병, 유리나방, 오갈병, 진딧물, 굴나방, 기타 응여류 등으로 우리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균성 구원병의 발생 형태와 그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은 박테리아 즉 세규두로서 이 병에 잘 걸리는 감소성 품종은 그 기술식물이죠. 복숭아, 앵두, 살구, 자두, 매실 등 핵과류는 거의 모두 이 병의 기술식물이 되겠습니다. 사전을 보시면 잎과 열매 장가지에서 발생된 세균성 구원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이 병징은 잎에서 수침상에 작은 반점이 생겨서 점차 확대됩니다. 그래서 갈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갈색 부위가 탈락되고 구멍이 뚫리게 되죠. 나뭇가지에는 처음 자갈색의 수침상에 반점이 생기면서 병관이 움푹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라집니다. 열매에 있어서는 수침상에 반점이 생기고 확대됨에 따라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약간 움푹해집니다. 품종별 저항성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비교적 이 병의 강한 품종은 엘바트, 창방조성 등이며 중증도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유명, 약한 품종은 대부분의 백독에는 청공병이 아주 취약합니다. 특히 바람 맞이해 있는 백독에는 청공이 아주 취약합니다. 병원균의 생태를 보면 병원균은 가지의 껍질 조직의 세포가 파괴된 부분에서 잠복 월동을 합니다. 월동 부위는 피목과 떨어진 낙엽 흔적이 많습니다. 월동한 병원균이 발육을 개시하는 시기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가지 껍질 조직 내에서 화난당이 증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제 방송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셔야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두둑을 높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복숭아를 처음에 시기를 하셨네요. 처음에 겨울이 왔을 때는 상당히 복잡했는데 새로 맡은 이 가원주께서 헌하게 이렇게 바람의 통로와 햇빛의 통로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세균성 병원균 월동 부위에 형성된 콜쿠층의 일부가 파괴되면서 병반이 확대됩니다. 지난해 병반의 주위가 수첨상이 되어서 확대되고 스프링 캥거를 형성하기도 하며 이 표면에 병원 세균이 흘러나와 피나 이슬에 녹아 바람과 함께 분산 감염됩니다. 특히 잎의 기공을 통해서 침입을 하게 되죠. 따라서 복숭아 잎의 조직을 두텁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그네슘 연민 시비를 많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병원균이 잎에 침입 후 병증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간은 대략 영상 16도일 때 16일, 영상 20도일 때는 10일 후에 100% 발병하게 되어있습니다. 발병은 잘 아시다시피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올 경우에 더 많아집니다. 장마기에 비가 오래 지속적으로 올수록 병반이 적게 보여도 사실은 낙염이 더 많이 됩니다. 보통 잎의 발병은 5월 4강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경까지 계속 발병이 증가합니다. 열매에는 7월 초부터 발병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낙화 직후부터 봉지시우기 전까지 확산을 사전 억제 및 차단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제가 보편적인 방지법을 말씀드리게 되면 이 병은 바람맞이 많습니다. 또한 비가 많을 경우에 많습니다. 아울러 지하수위가 높은 곳, 사질토에 여러분들이 속교성 질소질 비료를 과다시위하실 경우에도 발병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세가 약할 경우에 발병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세를 다소 세력이 다소 강하게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가지는 사전에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면기에는 잘 아시는 석회황합제를 여러분들이 방지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너무 약하거나 너무 세지 않도록 균형 시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로 봉지를 많이 시우기 때문에 좋은 약제, 옥솔리산 계통의 항성제를 충분히 살포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봉지시우기를 일찍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항성제 마이신유를 교대교대 즉 교호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같은 상표명 이름이 다르다 해서 다른 약이 아닙니다. 그 계통과 성분이 무엇이냐 그거를 파악하셔가지고 교호 교대교대 살포하시기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 같은 경우는 병의 확산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저는 균카바 왁스라는 제품을 즉각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마이신과 같이 혼용 살포를 해야 됩니다. 다음은 사과콜라만의 방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확 후에는 스케 보르덱을 귀찮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마그네슘, 마그네슘 제재 이런 연면십이를 통해서 입조직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입천공예 예방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낙화 직후 1차 방제시 제 같은 경우는 빗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빗근 제품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과비대라든지 성육, 전개 이런 부분 입도 두꺼워지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빗근이는 제 같은 경우는 낙화 직후부터 복수하여 연간 2, 3회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농약과 혼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 그 효과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낙화 후 두 번째 약부터는 병의 확산을 1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균카바 왁스에 저는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물론 마이신도 함께 혼용하셔야 되죠. 균카바는 감염된 균의 확산을 억제하고 다시 날아드는 균을 감염 차단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멀리 아스라하게 방풍망 설치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람마지에 방풍망이 상당히 효과가 우수합니다. 병의 감염, 발병을 30%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경감시켜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풍망을 바람마지에 설치하면 천공이 심한 가소는 바람마지 쪽이 많죠. 또한 바람마지 쪽에 백독의 품종은 전멸합니다. 또한 저는 항생제 마이신은 반드시 교호 살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이신도 보면 옥슬레산 계통이 좀 비싼데 그런 마이신이 상당히 나름대로 좋다는 말씀을 또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신 내성이 발전되어서 상당히 에로가 많은 것을 제가 압니다. 따라서 균카바 같은 일확수 물질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기를 제껏 권장드리겠습니다. 또한 흰가루병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흰가루병의 기조식물은 가소온 주위에 찔레나무, 장미과지요. 이런 찔레나무가 많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 즉과할 때 무렵되면은 하얀 버짐 같은 것이 열매 과피에 묻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건삼이나 하늘 아래 제초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죽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월동해서 열매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수지병도 있습니다. 세균성 수지병은 아직까지 방지 방법이 제가 알기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반 수지와 세균성 수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수지제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눈에 보일 경우에 수지가 눈에 보일 경우에 물 한 마리에 1리터 한 병을 이어가지고 수지가 나오는 부분에 분모하시고 또 약 3일 후에 한 번 더 분모하시면 수지가 딱 굳어버리고 나무는 정상적으로 생육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수질 pH 뇌가수원 복수화 밭에 사용하는 농약 물 그 물검사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검사 결과 5.5에서 6.8 범위가 나와야 방지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충분한 양양이 중요하죠. 아울러서 만약 7.5 이상이 나온다면 동일한 약제를 살포하더라도 약효를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수질 pH 조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방지 효과 특히 청궁병 효과는 많이 약화됩니다. 그 다음에 깍지벌레가 많을 경우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지난 지난 방송에 언급드렸습니다만 깍지벌레가 많을 경우에는 전 포장을 다 못하니까 깍지벌레 많은 나무 그런 나무 또 깍지벌레가 우려되는 그런 나무에는 원 주간에서 바깥쪽으로 1m 부분 둥글게 풀을 걷어내시고 아타라 잎재를 100g씩 딱 동그랗게 뿌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흙을 살짝 덮어주시고 물론 풀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아타라 잎재 선물을 체내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나무에 붙어있던 깍지의 활동이 둔화되고 열매 피해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됩니다. 제가 작년 저작년에 현장 실험 결과 상당한 효과를 획득을 했고 또한 그 복수와 가원주 어르신께서도 그때 효과 좋아가지고 올해는 전밭에 다 그렇게 토양 분무치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마이신 종류는 국내에 상당한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에 마이신이 어떤 계통이고 어떤 종류인지 제가 영상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복숭아가 깨끗하게 벌레 피해 없이 깍지벌레 피해 없이 또한 청궁병 피해 없이 여러분들이 건전하고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데 중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를 따라와 주시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콜라TV는 여러분과 늘 함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